구호구쇼 100반 토론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망가졌으면 웬만하게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미안해서라도 엠베님은요? 난 들지 내가 뭐라고 했어 웬만한 사람들 못 들고 다닌지 난 웬만하진 않아 나는 더 뽑아져들어 나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나라 망친 핵심 책임 세력들은 고개를 더 쳐들고 다닌다 그게 또 당당한 매력인거지요 매력 덩어리들 다닌다